또르떼리라고 하신거에요. 딱 접어요. 끝에. 네모나잖아요. 길게 하시면 되고 접어요. 접고 지그재그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같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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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다시한번. 소있으면 한번. 시금치소. 시금치가 부드러워. 끝을 딱 올리시고요. 지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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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은 떨어지 말고 딱.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. 머리 따는거에요. 네? 머리 따는거에요. 소가 지금 담아있죠? 이거 이름이 뭐에요? 또르텔리알피에 찐띵이나. 또르텔리알피에.